배우분이 아니라 대표님을 뵈어왔습니다 네 제가 도원준 대표입니다 그니깐 대표 근데 어쩐요 이거 여기 대표님이시라고요? 네 누구세요? 저 도원준입니다 언제 오시는 거예요? 내일이요 그래서 걱정이 되셨어요? 아 저 왜 이렇게 귀여워요? 아 진짜 너무 착하시다 저 그렇게 안 착해요 계약서만 봤을 땐 정말 나쁜 사람일 줄 알았거든요 응 근데 직접 만나보니까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러니까 조금 아무도 걱정하진 않거든요 아무도 걱정하진 않거든요 아! 찐은 왜 이렇게 아무래도 아니시니까 좋은거 아닌가 응 뭐냐 나 고백한 거냐 안 네 네 남자친구가 있으시면은 좀 곤란... 없어요 남자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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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